자 이 그림은 나만 봐 두번째에요. 어...먼보는 이미 하나 그렸고 두번째 또 그림이 있어요. 그 나만 봐 그림 하나에 에너지 리딩할 때 썼는데 열명을 쓴 것 같아요. 얼마나 서로 물고뜨고 나만 봐 하나를 안되겠다. 나만 봐 그림을 많이 그리자. 나만 봐 달라는 아가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린 나만 봐 툭. 이 나만 봐 툭은 시크함으로 승부합니다. 나만 봐 원우 심한 집착사기로 나만 봐 이랬다면 이 아기는 딱 버리면서 나만 봐 이렇게 하면서 당당함으로 시크함으로 승부하는 아기에요. 이 아기는 그래서 시크한 나만 봐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